이제 공격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방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지요. 자, 쿠니모토 들어와서 하자. 쿠니모토에! 자, 끌려! 고! 고! 1, 2, 3, 4! 결정타! 1, 2, 3, 4! 어? 전동을 흔들어 넘고 있습니다. 1, 2, 3, 4! 1, 3, 4! 네... 자, 무난화 confused. 유소민. 유소민 넘 rewards shot! 들어갑니다. 꼴톡膏 유영. taylor separate shot. 들어가요. 스코어 1대1 Auckland. 기어코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넘어 Promised 다 período! 무릎 first shot! 으으으으으 아끼.. 들어갑니다. 수원аль salvar si. 세번째 골. 진곡이 수반에 떠지면서 다시 도달하는 중. 정동호,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덕! 호동골! 자,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주인골을 확인하고 올려줍니다. 정동호! 전대골 수원FC! 자, 퇴도합니다. 주인골! 안승규! 주인골이 나왔습니다. 이동질자. 오르바이트 솔루! 골! 오세원! 이동격 찼어요! 1번격! 1번격! 3번! 슛! 골! 쐐기! 쐐기! 골! 3번 1! 승부를 마무리해주고 있는 로그아웃입니다. 승부를 마무리해주는 勝利입니다. 잠시만 기다림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